또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의 나마단 금식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 식당에 가면 말레이시아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서 그런지 눈이 황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기색들을 보게 됩니다. 오후 4시부터 되면 거의 한 6시 반, 7시까지는 엄청난 트래픽잼에 걸려가지고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한 7시 조금만 넘어가면 길이 확 뚫리면서 굉장히 거리가 한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때보다 그 앰뷸런스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에 해지고 나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마음 놓고 먹으니까 폭식을 하다 보니까 위장 장애를 일으킨 사람들이 병원에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고 또 아주 급한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서 황급하게 움직이는 그 앰뷸런스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올해도 라마단은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30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무슬인들은 이때를 천사 가브리엘이 모하마드에게 와서 코란의 게시를 준 그런 달로 여겨서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달입니다.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명칭은 탄듯한 더위와 건조함이라는 뜻으로 라미다 또는 아라마드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체의 욕망을 끊어내는 탄듯한 갈등과 갈증과 고통 속에서 정신과 육체를 연모하면서 영성을 충만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로서 준비되려고 하는 그런 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굶으면서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올리고 또 담배나 술은 물론이고 낮에는 성적인 관계나 향수 냄새까지 멀리해야 하고 또 화를 내거나 부정한 것을 보는 것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군인, 여행자, 임산부, 병자의 경로를 채우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라마단의 금식기간을 또 따로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자아이들은 일곱 살, 남자아이들은 여덟 살 때부터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외국인들은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참 좋고 특별히 여러분 운전할 때 많이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친김에 말씀드리는 것은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하면 하리라야가 오게 되는데 굉장히 대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축제를 명절이기 때문에 즐기기 위해서 또 도둑들이 성행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지키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라마단의 풍습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부약성경, 그들도 모세오경은 인정을 하죠. 부약의 백그라운드 또 유대교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부약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고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36장 9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요시의 왕의 아들 유오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잃은 모든 백성이 여호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 이라 그랬어요. 요호야김 왕시대에 제5년 9월에 그러니까 유대의 원력으로 9월인데요. 이슬람 원력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하고 똑같은 시즌이에요. 이들 또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나마단의 기간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가져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2사에서 58장에 요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사에서 58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금식이 아주 성행을 했다는 것이죠. 전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가족적으로 금식을 자주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도 논쟁을 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금식하는 건데 너희들의 목소리를 나한테 상달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상한 금식을 하느냐.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요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시면서 6절부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하면서 정말 참다운 금식은 단순히 굽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자신 밑에 있는 흉악의 결박된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죄송한데요. 여태까지 금식기도원이나 많은 금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정말 이 구절을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그런 금식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해를 꺾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너에게 압제당하는 사람을 좀 자유케 하고 또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굶주린 사람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전부 다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을 해요. 지금도 굉장히 기도원에 얼마 전에도 금식에 대해서 하는 분하고 저하고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 2사에서 58장을 다 외운다. 수천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사실 이 무슬림들이 하는 이 남아단 기간은 바로 이 2사에서 58장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낮에 밥을 굶으면서 쌀을 저축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정말 내 이웃에 진짜 굶주린 사람 그 굶주림을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남아단 기간이 되면 음식 소비량이 더 많아진다. 낮에는 굶고 저녁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퍼먹는다 그러죠. 그냥 열심히 먹는 거죠. 그래서 소비량이 더 많다면 이것은 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보는 관계적인 면에서 정말 이런 열심을 품고 전 나라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는 것 이것은 참 부러운 것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바리세파였거든요. 아주 골수 바리세파였는데 이 바리세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엄하게 지켜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알뿐 아니라 누가 보금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반드시 금식을 했어요. 모든 곡기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적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리 문화로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난 적어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자다. 갈라스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믿어도 아주 미치도록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냥 시시껄렁하게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이왕에 믿는 거 지나치게 믿고 열심히 믿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던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증언하는 난 증언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저를 보시죠. 유대인 모두가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나처럼 물론 나는 좀 특이하지만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여기 1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미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삶을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김기용 목사를 최고로 욕하고 최고로 모욕주려고 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목사님 제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저는 아마 길길이 날 줄 겁니다. 길길이. 아니 제가 지금 구원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걸 위해서 목회하고 있고 그런데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정신 차리시고 예수 똑바로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도라라빠리리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생명을 바치고 최고의 열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정말 충격받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다시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허허 이거 참 큰일 났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살고 있는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른 지식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차가요 막 5천cc 너무너무 고급 승용차 파워가 엄청나게 있는 건데 엑셀테만 있고 운전대가 없어요. 무조건 밝기만 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겠죠? 무조건 밝고 가기만 하면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너희들이 간주하고 있지만 너희들 구원받아야 되겠다. 왜 제대로 지식이 없는 방향성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하님께 우리 황창성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다섯 분이 여기로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바이블 세미너리 신학교에 볼일에서 같이 갔어요. 제 차로 움직였는데 제가 앱에다가 좀 먼 거리로 학교가 이사를 해가지고 리조트를 하나 사가지고 신학교가 리조트도 운영하면서 신학교를 거기서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거기 빌려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거리도 멀고 좀 길도 복잡해가지고 앱에다가 제 앱에다가 주소를 적어가지고 쳤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데 제가 순간 중간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꼭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아무래도 좀 앱이 이상한 것 같다 그랬더니 싱가포르의 또 목사님들이 컴퓨터를 워낙 잘하니까 스마트폰으로 도둑 찍더니 구글에 있는 그것도 지도로 딱 바꿨어요. 그래서 구글로 딱 해가지고 다시 이제 했더니요. 이 구글이요. 가다가 표시는 화살표는 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은요. Tongue left Tongue left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음성보다는 길을 따라가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너다섯 번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정글로 들어가서 산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산길을 타고 원숭이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황 목사님이 가만히 나는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나의 드디어 길치의 나의 본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싱가포르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 도심의 풍경 보다가 이렇게 산길로 가니 나를 위한 인도하심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너무 황홀히 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이렇게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지들 것인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제가 그 마음이 그 말이 가슴에 안기더라고요. 아 그래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만큼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모든 혼혈의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이 바른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도 그런 유엠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좀 딴 생각을 하시고 졸았거나 혹은 마음이 안 드셔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종 강력히 주장하오니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들어주시기를 정말 엎드려 악망하나이다. 3절을 보세요. 참 너무 명쾌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죄를 속하고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나의 의의를 세워서 뭔가 좀 구원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종교적인 몸부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열심히 있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이 다 모든 종교의 모습이고 유대교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힘써 세우려고 힘써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의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과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발로 걷어차고 힘써서 복종치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주의라 교회 나오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세요? 빠른 속력과 스피드와 열정보다도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생각되어야 되고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의 조상들보다 최고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담엘서 조상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어짜여 사오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밝히지라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열심 지식이 없는 열심 맹목적인 열심은 바로 이렇게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슬림에게 있어서 라마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 다섯 가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영성을 회복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민족적으로 단결하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정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남들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다섯 가지 필수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진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를 뿐 아니라 힘써 복종치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면서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을 살리라 할 거냐. 저를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줬거든요. 이 모세 5경은 무슬림들도 다 똑같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육체를 뒤집을 수 있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게 성경의 견해입니다. 갈랜서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조심해도 먼지가 묻고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울 앞에서 아 묻었구나 보게 하는 거울이나 거울이나 마찬가지고 아 가서 씻어야지 라고 씻는 곳으로 가게 하는 몽악선생 같은 아 그리스도에게 가서 씻어야지 라고 하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몽악선생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않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모세는 자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행해가지고 율법으로 말하면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않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않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오. 혹은 누가 무조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이걸 수십 번 읽었는데 해석이 안되더라.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한번 뚫어지게 구다보세요. 가도 우리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원어도 보고 여기저기 뒤져봤는데요. 공동번역에서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6절부터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 관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올리기 위해서 땅 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네. 그러니까 쉽게 제가 풀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어렵냐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러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구원자 주세요.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구원자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거예요. 내가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보내놨더니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아이고 장사진에 죽으셨어. 아이고 죽고 끝나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 어떻게든지 이분을 다시 살리셔야 돼. 내가 무덤에 내려가가지고 그분을 모셔오시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해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을 하나님이 이미 다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루어주셨다는 말씀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네 옆에 있고 네 마음속에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팩트 그 사실을 말씀 속에다가 집어넣으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9절 10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 다음 절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부활시키신 일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가까운 우리 입으로 그 말씀을 시인하게 되면 구원이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다 준비하셨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건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그렇다고 시인하게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11절 보세요. 12절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일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은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안되느냐 차별이 없다. 한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다. 충분하시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17절에 걸음으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는 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을 들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 신념은 출발이 내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게 신념이에요. 내가 내 의의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도 받을 수 있어. 어떤 경제에 이를 수 있어. 이거는 내 신념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신념도 역사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아 내가 여기서 믿어주니까 주님이 안 죽으셨는데 죽은 것처럼 되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져봐야 본전인데 믿지 이게 아니고 진짜 그러였던 사건을 역사 속에서 있던 사건을 말씀 속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감잡아서 하거나 나의 어떤 생각대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빗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빗나가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멀리 지나쳐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뭐 또 정확한 예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믿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봉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봉 6장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기도하는데 외식하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들 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다 보니까 성전에 맞춰서 기도회로 가야 되는데 시장을 가다가 어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장에다 돗자리를 펴고서 거기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너무너무 신앙 경건한 사람이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밖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거기서 기도하면 야 김목사님 빛난다 얼굴이 진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영양분이 사람에게로 다 갔다. 그 기도 꽝이다.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하는 것처럼 중원 부원 하느냐 중원 부원이 뭐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를 말을 많이 해 시간을 채우고 말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공로로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기 생각이죠. 착각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뭐 30일을 하고 뭐 뭐라고 해가지고 하되 이것도 모자라니까 막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기도 한번 오래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나중에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주시옵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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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해서 마음에 더 안되니까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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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막 진짜 전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매가지를 붙잡고 막 흔들어내면서 아버지 주실랩니까 말랩니까 그리고 이걸 가르쳐요 막 불퇴전에 기도를 하라고 막 매가지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손 한 벗불이 뽑아야 된다고 나는 뽑다가 지쳐 가지고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냐 주문이고 있는 거냐 여러분 기도가 주문으로 떨어져요 주술로 또 주술 그것은 계속 반복하다면 네 마인드 시켜주고 내 신념에는 좋아요 계속 말하니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될 수 있어 이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쩌야 이방인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명상 기도가 아니라 명상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어 기도가 다 지금 어디로 쳐박혀있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마태문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 아멘 할 거 아니에요 힘 되게 빠지는 일이야 아주 열받는 일이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기도하려고 작정해가지고 막 기도 작정만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가지고 막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한다고 막 딱 작정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면 야 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그럼 힘 되게 빠지죠 기도를 안 해보시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실감이 안 나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지식이거든요 아버지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자세요 아버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해야 되네 그게 뭐 사람을 보이려고 가고 그게 무슨 말을 막 많이 하고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고 몇 가지 자꾸 흔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자체가 기도가 좀 빗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지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빠를 찾아라 그리고 첫 번째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뭐예요? 아버지 자신에게 집중하라 아버지 어떤 분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크심 아버지의 위대하심 아버지의 거룩하심 아버지의 영광스러우심 여기에 몰두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 마음 속에 아버지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내 언어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될 수 있으면 천국이 누려지게 해주시고 내 직장 속에 정말 어둠은 물러가고 미움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교회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 모일 때마다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계신 뜻이 저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일용한 양식도 구하라고 했으니 당당히 구해줘 아빠 이게 필요하거든요 저게 필요하거든요 자 일용한 양식 없어서 천하게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내 생명 부자하며 살아가는 일에 먹을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꾀하며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미래 불안해요 나 시험에 처박히면요 나 변절할지도 몰라요 나 악에 빠지면요 한없이 가요 하나님 내 미래를 프로텍트해 주세요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미리미리 내 발걸음을 보호해 주세요 당해도 당할 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허락해 주세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해요 다시 아버지께로 향해서 시선이 돌려주면서 이 기도가 이렇게 트랙을 도는 것처럼 다시 계속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지식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정확하게 이런 지식의 바탕에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가 빗나가거나 기도가 주문에 빠지거나 기도가 명상에 빠지거나 기도가 비실질적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기도가 정상적으로 궤도를 잡고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서 궤도를 맞추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든 오늘 예배됨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파리세인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딱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기 보니까 세리 새끼가 왔는데 나는 저 세리보다도 못하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이 되는 것 저놈도 저놈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겠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십일을 쪼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눈을 못 들고서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극류력이시고 불쌍한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의롭게 해주심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자기의 의의를 세워가지고 교만하게 나가는 사람의 예배를 받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를 그리고 자기의 죄인된 것과 불쌍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엎드리면서 나가는 사람의 예배를 받겠느냐 여러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랬어요 성경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못 귀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전 정말이지 하나님께 가정 떠는 게 아니라 마음에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귀하다 하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하나의 예배자로 서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동안에 드렸던 내 예배가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기억되고 연락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죠 바울도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바울이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 고린도 우선 11장 2절을 여기 스크린에 띌 테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하니까 시작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로 더 읽을 테니까 2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려 지금 다윗계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구원을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진짜 이걸 좀 깨닫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다 하나님 천지마무를 하나님 다 창조해 놓으셨죠 생명 다 만들어 놓으셨죠 이 육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죠 공기 다 하나님이 주셨죠 햇살 하나님이 다 주셨죠 구원 마저도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 열심을 기초로 해서 내가 열심을 그래서 여기 고림도국서 11장 2절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이 묘미를 좀 깨달을 찐저어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추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위에 섰으니 이제는 내가 구원 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열심을 내가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곁을 이루고 중매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뒤에 보면 다른 복음을 자꾸 밖에서 너희를 미끄러지게 하고 열심히 말하면 된다 뭘 하지 마라 할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너희를 구속해서 오히려 다른 데로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정결한 심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하는 내가 누리는 이 평안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너희들이 알기를 내가 원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의 방향이 너희를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도 I can do 저도 적극적인 사고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가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I can do possibility thinking nothing is impossible 그걸 해가지고 막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크게 지켜네 그게 다 지금 부려나버렸어 캐틀룩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분도 다 쫓겨나가지고 다녀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경제성장 우리 마음속에 I can do 전부 다 집중이 뭐냐면 can do는 좋은데 I에 다 집중이 돼있어 다 나 나 나 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교회 와도 전부 다 나야 나 나 나 나 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나 나 하니까 자기를 넘어서지 못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샤만이즘이 돼서 서서히 기복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잘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목적이 이제 너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나마단의 이 금식이 내 영식을 회복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돼서 이슬람의 교리처럼 구원의 목록으로 들어와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리를 모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역 나마단 기도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나마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연사에 이렇게 목이 메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고 1992년부터 역 나마단 기도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회교권에서 수많이 빗박하고 있는 크리스도인들 20만 정도의 크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해서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 또 예수 믿게 무슬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코란 속에 제가 읽었습니다 코란에 보면 예수 크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그 메시아를 붙잡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92년부터 기도했더니 기도 편지들이 지금도 자료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처럼 돌아온 무슬림 형제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돌아온 형제들 몰래 성경 읽다가 주님 발견하고 돌아온 형제들 역나마단 기도운동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하겠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김지호 씨라는 분이 Think Big Act Fast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거기서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을 당하기 어렵고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효과적이 되지 못한다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지혜롭게 일해야 된다 그런데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 즐겁게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내가 누려야 될 것이다 내 천성이다 그걸 찾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결심을 쪄면서 가자! 오늘 열심히 살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마시고 열심히 잘 살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열심히 나가려고 할 때 딱 거울 앞에 먼저 서서 자기를 딱 보고서 오늘 목적이 뭐지? 왜 살아야 되지?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이 모임은 성령적인 결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를 딱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지식을 딱 갖춘 다음에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이때 저희들이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행여 우리 자신의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으심과 부활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리를 힘써 예멘한 일이 없도록 지식이 있는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우리의 수많은 예배, 기도, 봉사 일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일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진정한 원하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도록 바른 지식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드리는 예물과 많은 수고 봉사들이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전개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